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무대가 열리고 무대가 닫히고 하는 공연 무대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장자리에 무대가 있죠 이와 같이 무대가 열리면서 이 무대가 닫히는 그런 무대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무대가 마지막에는 닫히는 것까지 완벽하게 크로마키 무대를 본인이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자기가 원하는 무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화면 비율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6대 9로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다음을 터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가져와야 할 것은 동영상 SS로 갑니다 동영상 SS로 가는데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는 이 동영상 SS에 여러가지 동영상 SS를 많이 다운받아 놨어요 그 중에서 무대와 관련된 것은 제가 현재 받아놓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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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이 4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동영상을 이용해서 무대가 열리고 무대가 닫히고 5분 3분 10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7초라고 되어 있어요 7초 짜리를 지금 키네마스트에 제공해요 요건 3초죠 요건 6초 9초 5초 이런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대 동영상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기어집 있죠 이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하면 SS도어잖아요 SS도어에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비디오라는 폴드에 들어와 있어요 비디오 폴드에요 비디오 폴드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크로마키 라고 했죠 크로마키 크로마키 이 장르에서 구해야 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아까 그 무대는 어디에 있냐면 이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에서 커튼콜이라는게 있어요 커튼콜 이걸 찾으세요 크로마키에서 비디오의 코르마키에서 크로마키에서 크로마키에서 샘譜콜을 찾아 오세요 찾아서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nu 지금 받았으니까 설치됨 으로 뜨 있어요 안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다운로우드 라고 영어로 뜨여 이렇게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아까 동영상 SS 였잖아요 그 SS는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다운받은 커튼콜을 이용해서 커튼콜이 여기에 다운받은 것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길게 눌러 보겠어요 길게 누르면 그 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세부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프레이가 되겠죠 프레이를 해 볼게요 무대 커튼이 열리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것만 달랑 제공해요 이걸 가지고 무대가 닫히는 것도 만들고 다음에 지금 현재 길이가 말이죠 7초밖에 안되죠 7초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5분 10분 3분 자기가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갑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타임라인에 왔죠 그리고 저우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엑셀을 또 한번 더 눌렀어요 화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플레이 하면 무대가 이렇게 늘립니다 늘리고 이 부분이 현재 크로마키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의 색깔을 없애고 가수라던가 가수라면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보시면 무대가 열리는 것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무대가 닫히는 걸 만들게 됐어요 자 이걸 터치한 다음에 자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 크립을 터치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좌측에 가면은 점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3점이 있어요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복사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두 개가 됐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요 사이에 길이를 길게 하려면은 일단 길게 하려면은 플레이 헤드를 플레이 헤드를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헤드를 여기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 갖다 놓았어요 즉 무대가 다 열린 상태에 있는 화면을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보면은 이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캡처 크립으로 추가했죠 요걸 터치합니다 캡처 크립을 터치 하겠어요 크립으로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화면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사진이 지금 중간에 요것과 요것 사이에 끼었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이렇게 보세요 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그래서 이건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은 터치해 보면요 펜앤줌 입니다 펜앤줌 저 위에 보세요 펜앤줌이라고 되어 있죠 펜앤줌에서 다시요 펜앤줌에서 펜앤줌에서 시작 위치가 있고 끝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위치가 끝 위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깎게 하려면 equal를 터치합니다 equal를 터치했어요 그렇게 터치한 다음에 여기 모니터에 와서 빠르게 두 분 터치합니다 탁탁 터치를 합니다 탁탁 이렇게 터치했어요 탁탁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딱 꽉 차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 우측 상단에 V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그러면 보면은요 프레이를 해보면은 제가 프레이를 해볼게요 커텐이 커텐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이 사진은 얼마든지 길이를 늘릴 수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이 노란부분이 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자기가 그 가수라면은 가수 그 노래의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악기 연주자라면 악기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색스폰 이라든가 기타라든가 등등 악기 연주하는 그 길이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그걸 늘려주려면 이 노란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늘려 볼게요 이렇게 늘립니다 이렇게 계속 늘려 나오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늘리고서 그 다음에는 일단 이렇게 늘리고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V 있죠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길이는 그렇게 이 사진으로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프레임 해 볼게요 하면은 아까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커튼이 또 열리죠 앞쪽에 열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닫히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클립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리버스 라고 있어요 리버스 리버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은 이게 리버스는 역으로 거꾸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중 이렇게 나오고 리버스 중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현재 경고장이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리버스 되었어요 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V 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닫습니다 닦고서 마지막 부분 여기 프레이 해볼게요 과연 이 커튼이 닫히는지요 프레이 하면은 커튼이 이렇게 닫히고서 연주가 연주나 가수 호원 악기 연주가 끝나겠죠 이렇게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6초짜리 키네마스터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가서 보면은 프레이 해보면은 제일 앞에서는 무대가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계속 같은 무대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에서 이것을 널리든지 줄이든지 자기 공연 길이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무대가 이렇게 닫히게 되겠죠 닫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크로마키 동영상을 무대가 열리는 것 하나만 가지고 키네마스터에 제공하는 무대가 열리는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무대에 닫히는 것까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에 이 부분은 없애는 크로마키가 되겠죠 출력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의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겠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일반적으로 요새는 해상도는 1080p FHD 1080p 라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요거잖아요 요것을 중간 이상에 갖다 놓습니다 중간 이상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동영상으로 저장 저장 이것을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 동영상을 가지고 크로마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취소를 하겠어요 뒤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서 크로마키 영상을 가지고 여러가지 크로마키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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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